한 번 박수로 우리 소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맞붙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숨을 내어서 우연하나 성화를 마치 우연하나 소상에도 울기로 가면서 살아나는 니나노 위리아 위리아 니나노 어디서 좋아 어디서 좋아 어디서 좋아 어디서 좋아 사초로 햇불 밟으라 위존된 나무 이 다시 돌아온다 오 손에 불수도 아니 아니 어찍 어디서 좋아 어디서 좋아 어디서 좋아 왜 뭣을 잘 손에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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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